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마음 아프고 슬픈 그런 현실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보죠. 제목 장애를 가진 우리 오빠가 죽자 이젠 결혼이 가능하다며 다시 연락을 해오는 전남친 그냥 다 끊어냈습니다. 원제 친오빠가 죽었어요. 제목 그대로 얼마 전 저희 오빠가 죽었습니다. 겨우 34살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한 건데요. 어쩌면 이미 예견된 죽음일지도 모르겠군요. 이게 아니면 고생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냥 휙 가버린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오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지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평생을 그렇게 침대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무려 30년 하고도 4년을 누워만 있었고 당연히 부모인 엄마 아빠가 수발을 다 들어야 했죠. 당신들 생활 라이프 100%가 무조건 오빠를 중심으로 돌아야 했고 그러다 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거의 모든 걸 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오면서 엄마 아빠한테 섭섭한 것들 맞아요? 많죠? 아니 너무 많아서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남도 아니고 바로 내 오빠가 아픈 거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내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그렇다 해도 상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빠가 밉다거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무서운 생각을 했던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 삶의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을 했죠. 부모에 대한 서러움도 그렇고 오빠에 대한 그런 귀찮음 그 모든 것들요. 그렇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가 어릴 때만 그랬던 거고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 나 말고 다른 형제는 아무도 없으니까 우선 저희 엄마 아빠가 아이고 우리가 죽으면 야는 웃잖아 이런 말들 이게 더 이상 예전처럼 가볍게 들리지 않았고 물론 우리가 죽으면 꽁꽁이 네가 오빠를 평생 책임자라 이런 말을 대놓고 한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니지만 그냥 엄마 아빠의 그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내 스스로 그래 나중엔 정말 어찌해야 되는 걸까? 혹시 지금의 엄마 아빠처럼 내 인생이 다 사라지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됐고 특히 결정적으로 저희 오빠 때문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남친이랑 헤어진 뒤부터는 이제는 그냥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진짜 현실로 와버린 거죠. 당연히 남친한테는 처음부터 다 알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남친 본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봤자 결혼은 현실이더라고 남친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각오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났던 만큼 조금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맹렬한 그 반대 때문에 처음엔 열심히 실드를 쳐줬던 남친도 결국 뒤쳐버린 거고 그냥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어쩌겠어. 내 운명인데 받아들여야지. 우리 부모님이라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테니까 나 괜찮아. 슬프지만 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원망하는 마음 진짜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미안했죠. 나 때문에 남친 본인도 엄청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남친과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거짓말처럼 오빠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 뭐 지금까지 그런 고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다 잘 넘겼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엄청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는데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아무런 전조증상도 없이 심정지가 왔고 그대로 오빠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순간 저는요. 엄마 아빠가 대성통곡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말씀도 없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솔직히 시원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뭐 드디어 오빠가 죽었다. 너무 좋다. 이런 건 아니고 그래 이제 엄마 아빠도 조금은 편해지겠구나. 이런 마음이요. 처음엔 무빈소 장례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안된다. 우리끼리라도 빈소를 꼭 차리자 해가지고 딱 하루만 차리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때서야 두 분 다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이후 오빠 병수발이 필요했던 온갖 장비들 다 치우고 또 불에 태우고 생애 처음으로 온 가족이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요. 생각보다 재미가 없더라고. 그냥 생소했어요. 아니 뭐 언제 이렇게 다 같이 놀아본 적이 있어야지. 끝으로 전남친 헤어진 이후 연락 같은 거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한 건지 오빠가 죽었다는 걸 귀신같이 알고 연락을 해왔어요. 나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는데 어떻게 알더라고. 번호 뜨는 걸 딱 보는 순간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안 받았는데 이게요.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 확실히 끝내자 하는 마음에 받았더니 뭐 그래요. 역시 제가 예상했던 그 말들을 하더라고요. 뭐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이때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남친의 그 마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너무 잔인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라는 인간에 대해 혐오증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끊어냈어요. 쓰다보니까 뭔가 두서없이 적은 것 같은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불쌍한 우리 오빠도 참 힘들게 살았다라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댓글 1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쓴이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행복하고 싶은 마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또 시원함을 느낀 거 역시 어쩔 수 없는 거고 오빠가 살아있는 동안 온 가족이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아마 그래요. 쓴이 오빠도 행복하게 살다 갔을 거라고 믿어요. 정말 수고 많았고 늘 행복하게 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번 참 고생이 많았구만 병수발 들어본 가족만이 아는 거지 그 고통과 아쉬움을 근데 뭐 어쩌겠어요. 오빠 생각 많이 해주고 물론 뭐 좋은 추억은 없겠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부모님한테 효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되는 거요. 3번 30년 넘게 병수발을 해줘야 했던 자식 그리고 내 형제 또 내가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숙제 같은 것들 이런 문제로 남친과 헤어지게 된 거 여러 가지로 엉켜있는 그 아픔과 현실적인 생각들의 세월 속에서 쓴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너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 또한 응어리로 평생 남아있을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피추리고 혈연이었으니까 오빠 다음 생에 꼭 좋은 모습과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길 빌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공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락을 했던 거겠죠 성급하게 그래도 원망은 하지 말고 부모님 마음 잘 위로해드리고 또 쓴이의 마음도 잘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형 꼭 만나길 진심으로 바라요. 4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도 혹시나 해서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쓴이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 예를 들어 죄책감 같은 거 말이죠. 1말이라도 느낄 필요 없어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5번 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희 오빠도 뇌의 병변을 앓고 30년 넘게 엄마 아빠가 수발 들고 계시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들 아이고 우리가 죽으면 야는 어쩌나 이런 말들에 내 어깨도 무거워지고 엄마 아빠는 늙어가는데 자유가 하나도 없는 삶이라 이렇게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못해보는 걸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생각을 했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오빠보다는 우리가 더 자유롭다고 장애인 가족의 삶과 마음은 겪어보지 않으면 가늠할 수 없는 힘듦인 것 같아요. 특히 30년이 넘는 그 세월은 지쳤다라고 말을 하기에도 너무나 긴 시간이니까 쓴이의 그 심정이 나중에 내 심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빠가 가고 나면 그래서 오빠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쓴이 오빠도 지금 하늘에서 가족들 모두 행복하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 너무 미안했고 또 정말 고마웠다고 다음 생인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서 만나자고 이런 말 하고 있을 거야. 어머님도 아버님도 쓴이도 앞으로 행복한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저도 원래는 결혼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또 오빠를 숨기고 싶지도 않아서 연애할 때 스스럼 없이 다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왜? 내 가족이지 내 흠은 아니니까. 물론 이 문제로 헤어진 적도 많지만 근데요 그런 사람은 저는 그냥 똥이라고 생각해요. 오빠가 잘 걸러줬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은 인품 좋은 시부모님과 속이 깊은 남편 만나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오빠가 걸러줬으니까 님도 꼭 좋은 분 만나길 바랍니다. 6번 그리 덤덤해서 그런가? 아이씨 뭔가 더 슬프다. 7번 아이고 여기 사람 새끼가 아닌 게 하나 섞여있네? 어?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누구 말하는 거요? 아 누구긴 누구야? 몰라서 물어요? 당연히 전남친이지. 어? 그래도 전남친 계속 실드 쳐주다가 결국에 본인도 많이 지쳐가지고 헤어진 건데 그래도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건 좀 오바 아닌가? 거기까지면 괜찮았지. 뭐 지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친 오빠 죽었다고 바로 연락해가지고 결혼하자 이런 소리하는 이게 사람 새끼냐고? 5번 에이 암만 그래도 전남친을 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남친은 쓴이 배경을 알고도 결혼하려고 한 거잖아요. 6번 하지만 결국엔 포기를 해버린 사람이고 그렇게 걸린돌이 사라지니까 기회다 싶어서 연락하는데 이거를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남자 욕하는 거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남자의 입장도 이해가 돼 그만큼 찐 사랑이었던 거고 또 본인 스스로도 욕 오지게 처먹을 거 알고 각오하고 연락한 거잖아. 안 그래? 8번 아니 그럼 좀 나중에 하든가 눈치 없이 그 오빠 죽자마자 바로 하는 건 좀 그렇지. 9번 남친 마음도 이해는 된다. 진짜 많이 사랑했었나 보네. 10번 근데 오빠가 죽자마자 연락을 하면 기분이 그지 같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으면 이런 경우 연락해가지고 결혼하자. 이런 소리 절대 못하지.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가족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하는 분들 있으면 정말 많이 힘들겠다 싶은 게 단순히 그 수발을 하는 거 그걸 넘어서서 마음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뭐냐면 어쨌든 나한테 피해를 주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존재가 내 가족이 있는데 그 존재가 내가 마음껏 욕을 하고 증오하고 또 네 탓이야 탓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울 거야. 내가 막 욕하고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나쁜 놈이면 근데 가족인 경우에 그게 나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참 동생이 있어 어린 동생이 한 20살 차이 난 어린 동생이 있는데 얘한테 심각한 장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당연히 내 몫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런데 이 동생이 애가 너무 천사 같아. 너무 착한 거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야. 근데 사람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힘들다 보면 원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것한테 속으로 미워하거나 저것만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죄책감으로 와요. 특히나 그 동생이 예를 들어서 죽었다. 그러면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게 화가 되어 저주가 되어 저 아이가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죄책감 사람이면 다 가집니다. 이 쓴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놈이면 마음껏 욕을 하고 마음이라도 그게 풀릴 텐데 미워할 수 없는 존재를 미워해야 되는 그 마음이 진짜 그게 고통이거든. 너무 안 됐더라고. 뭐 그렇다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